안녕하세요. 오늘은 문의 메일이 와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로그램 개발자가 되고 싶습니다. 문의드려요. 게임 개발에 관심이 있어서 다른 곳에 문의를 해보니 게임 기획을 하는 게 어떻겠냐고 하시네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게임 기획은 재미는 있어 보이나 아주 낯선 분야라 그 분야보다는 게임 프로그래밍은 거의 독보적인 수준으로 잘하고 싶습니다. 그거는 현실적으로 힘들 거고요. 독보적인 수준으로 잘하려면 애초에 보통은 어렸을 때부터 하거나 아니면 20대 때 주로 하죠. 20대 때 해도 독보적으로 노력을 해야 돼. 독보적인 재능도 있으면 더 좋고요. 근데 아무튼 독보적으로 잘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알면 알수록 프로그래밍에서 최상위권 그 정도로 잘한다는 거 그거 정말 힘든 거고요. 그리고 여기 똑똑한 사람 정말 많아요. 그래서 그게 과연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목표는 높게 잡는 게 좋으니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워3와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가 대박친 게임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공한 이유가 기획력보다는 기술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뭐 이렇게 견해는 다를 수 있는데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최적화를 잘한 편이었죠. 그 당시에 3D 게임들에 비해서 저사양에서도 비교적 잘 돌았었으니까 워크래프트3도 기술력도 굉장히 뛰어나죠. 근데 기획력도 굉장히 뛰어나요. 저도 블리자드 저 당시에 블리자드부터 이전 블리자드를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다 잘하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워낙에 그리고 베타 테스트나 이런 거를 테스트 오래 하기로 유명했었어요. 그래서 완성도가 되게 높았던 게 제가 블리자드를 좋아하는 이유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되게 그 당시에 요새 블리자드는 좀 예전만큼 좋아하진 않지만 그 당시에 블리자드는 정말 좋아했습니다. 최고의 회사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게임 쪽에서는. 아무튼 제 나이는 35살이고 다니던 직장을 퇴사하고 좀 더 전문적이고 근무 환경이 좋으며 실력이 좋을 경우 높은 페이를 받을 수 있는 영역을 찾고 있습니다. 이런 분야가 프로그래밍이나 코딩 쪽일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수학 교육과를 전공했는데 수학을 좋아하기도 하고 수학적 사고력이 프로그래밍에 유용하다 해서 이 프로그래머의 길이 저와도 어느정도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코딩이 어떤 뇌를 쓰고 이런 거는 많은 사람들이 수학적 사고가 코딩이 잘 맞다는데 그건 되게 옛날 얘기 같아요. 옛날에는 그냥 자기가 라이브러리를 직접 만들어서 쓰고 이런 면이 좀 강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가내수공업 같이 이제 개발을 했었죠.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기술 검토도 되게 중요하고 검색 능력도 되게 중요하고 어 그리고 트렌드 같은 것도 반영도 잘 해야 되고 시장 수요에 대한 계산도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수학도 잘하면 좋고 그러면서 영어도 잘하면 좋고 막 되게 복합적이어서 사실 수학과 나온 친구들이 보여주는 퍼포먼스가 좋은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근데 그것도 그렇게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진 않더라고요. 실제로 많이 해보면 문과든 이과든 공과든 결국에는 팀노바에서 교육을 해본 입장에서는 그냥 그렇게 막 수학이 압도적으로 잘하면 압도적으로 좋다 이거는 못 느껴봤어요. 특히나 요즘 개발 스타일은 옛날 개발 스타일이면은 뭐 그렇죠. 옛날에는 직접 이것저것 알고리즘 만들어서 쓰고 할 때 많이 그렇게 썼을 때는 알고리즘보다는 뭐 이렇게 뭐 유틸 같은 거 많이 만들어서 쓰고 할 때는 좀 필요할 수도 있었는데 근데 그것도 분야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데이터 사이언스 쪽을 제대로 막 하고 싶다 뭐 박사학위를 받고 싶다 뭐 인근지육 쪽을 뭐 박사학위를 받고 싶다 뭐 이러면은 도움이 좀 될 겁니다. 근데 일반 회사에서 그 정도 쓰는 곳들이 수학이 되게 많이 대두되는 곳들이 약간 좀 분리가 돼 있어요. 이렇게 석박사 쪽에서 연구가 되어서 이미 완성된 공식을 프로그래밍화해서 데이브라는 그런 방식의 방식의 일이 더 많아요. 실제로 아예 랩이 있어, 연구소가 있어서 자체적으로 뭔가 암호화 알고리즘을 만들어낸다든지 뭐 자체적으로 어떤 통계를 내는 그런 게 통계 내는 방식 알고리즘 새로 구현을 한다든지 뭐 이런 뭐 연구실이면 수학적인 게 되게 중요할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일반 개발자들이 그렇게 할 기회가 거의 별로 없을 거고 물론 이제 가기 따라서 나름인데 보통은 이제 석박사들한테 그런 그런 일들이 더 많이 갈 확률이 높죠. 관련 전공자들. 근데 지금 아마 비전공자시잖아요. 수학이 전공자라고 보기엔 좀 힘들거든요. 아무튼 게임기획에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프로그래밍으로 어느 정도 기반을 잡고 나서 기획 쪽도 해보고 싶은 생각입니다. 35살이신데 너무 뭐 이것저것 다 하시려고 하시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네요. 하나라도 전문성을 명확히 가지시는 게 먹고 사는 데는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학원에서 학원에서 A부터 Z까지 다 세세히 알려주지는 못해도 방향은 잡아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열심히 공부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취업하는데 나이가 걸릴지 걱정입니다. 나이 때문에 취업이 많이 어려울까요? 사실 뭐 개발 개발자 쪽이 글쎄요. 나이 때문에 취업이 쉽지는 않으실 건데 뭐 잘하면 뽀뽀는 분위기는 있으나 뭐 이지간히 자라지는 게 이 시간 지금 약간 되게 밝으세요. 되게 밝은 건 되게 좋은 건데 자신의 전망이 무조건 장밋빛 인생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밝으면 자기가 예상했던 것과 반대대로 좀 잘 안 풀릴 경우에는 굉장히 난해해지거든요. 상황이 그래서 뭔가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는 되게 어려운 질문인 게 그냥 잘하면 다 돼요. 취업은 근데 문제는 잘해지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되게 힘들어요. 생각보다. 힘든 편이고 되게 고단한 공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현실적으로 생각하셨으면 어 왜 카톡이 왔지 아무튼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나이 때문에 취업이 많이 어려울 건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인 수준이라면 독보적인 수준이 되신다고 하는데 그건 공부가 하루 이틀에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공부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그 개발 막 10년 하신 분들 20년 하신 분들 저도 지금 15년 차인데 그 그리고 제가 개발 공부 자체만 하면 이제 25년 가까이거든요. 10살 때부터 해가지고 근데 그게 공부해도 해도 끝이 없어요. 이 분야가 굉장히 할 게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알면 알수록 더 난해하고 새로운 기술들이 많아서 정말 막 머리가 터질 것 같은 경험을 많이 하실 텐데 그것도 수준이 돼야 보이지 그것도 수준 낮으면요. 그냥 자기 하는 것만으로도 업무만으로도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직업이에요. 그리고 생각보다 박봉이고 그거를 좀 아시고 좀 현실적으로 보셨으면 좋겠는데 나이 때문에 취업이 꽤 어려울 겁니다. 일반적인 수준이라면 성공률은 어느 정도 예상하신지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이거는 본인을 제가 봐야 알죠. 근데 일반적으로 일반적이라고 할게요. 일반적으로 30대 중반이신 분들은 교육을 해봐서 근데 팀노바에서는 대부분은 다 취직을 시켜봤기 때문에 팀노바 기준으로 보면 힘들 것 같고 뭐 한 일반적인 학원에서 20대나 20대 후반 이 친구들이 국비학원을 나와가지고 많이 지원을 했었어요. 예전에 있던 회사에 봤는데 독보적인 수준의 친구는 한 명도 못 봤고 한 몇백 명을 봤는데 제가 독보적인 수준은 없고 개발자가 만약에 5의 에너지가 필요하다면 5의 지식이 필요하다면 한 1 정도 있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었어요. 1에서 2 좀 열심히 하면 3까지 그래서 사실 2를 또 가르쳐야 돼. 나머지 그래서 처음에 오면 교육시키기 바빴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까지 압도적인 그런 친구들이 20대에서도 많지가 않은데 30대 중반이면 그리고 다른 분야에 이미 전문성이 있으신 분이 이걸 하신다. 근데 IT쪽도 아니다. 비전공자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 아무래도 20대 때보다는 좀 기억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하드웨어적으로. 그런 것 감안했을 때 높지 않죠. 일반적인 학원에서 생존해서 취업으로 이어지는 사람들의 비율 자체가 그렇게 많이 높지가 않아요. 제가 저도 국비를 다녀봤고 국비지원 출신 그 친구들이 팀노우가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그 친구들 이렇게 상황을 보면 그렇게까지 이렇게 장밋빛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거의 한 40명 들어오면 졸업할 때쯤에는 한 10명도 안 남는다고 그러던데 생존율이. 근데 물론 이제 나간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고 다른 학원도 다니던지 뭐 그런 식으로 하긴 할 수도 있지만 보통은 일반적인 수업 한 번 들었을 때는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전공자들 같은 경우도 이제 4년 지나서 자기 코딩 제 맘대로 할 수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친구들이 한 30% 남짓도 안 됐던 것 같아요. 그 정도면 좀 많은 편이죠. 한 20% 될까 모르겠네. 졸업을 해도 그래서 사실상 성공률이 애초에 좀 많이 높지 않아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가는 회사 자체가 페이가 되게 낮거든요. 페이도 낮고 이제 별로 이렇게 좋지도 않거든요. 그런 그리고 이제 보통은 좀 까라면 까 꼰대 회사라고 하실 수 있는 좀 이렇게 그러면 좀 이렇게 임원진들만 편한 회사 임원진들도 나름대로 뭐 이렇게 고민은 있겠지만 그런 회사인 경우가 되게 많죠. 그래서 성공률은 제가 봤을 때는 한 20%? 좋게 봐요 20%? 애지가단 학원 졸업 자체가 크지 않거든. 근데 취업 자체로만 보면 취업은 된다. 뭐 되게 그지같은 회사를 간다라고 가정을 하면 취업은 된다라고 볼 수는 있죠. 그러면은 대신에 연봉은 훨씬 낮으셔야 되죠. 나이가 많고 관련 경력이 없는데 기술력도 애매하다. 그러면 기술력이 애매한 20대에 비해서 더 낮아야 회사에서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생각이죠. 그렇지 않으면 젊은 B인 20대를 뽑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좀 상처받으실 것 같긴 한데 뭐 이거 말 이렇게 둘러가지고 둘러대가지고 막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누구 인생을 망치려고 제가 그래서 솔직하게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어려우면 4차 산업으로 빅데이터 과정을 국비로 모집하던데 여기 도전하려고 합니다. 허허 빅데이터 빅데이터 툴 사용해서 차라리 그게 나을 수도 있긴 하겠네요. 게임 개발 쪽이 더 박봉이에요.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별로 안 좋아요. 그리고 되게 노가다고 그리고 공부도 하기 나름이긴 한데 엔진만 대충 깨작깨작 거려서 이렇게 그냥 개발 지식 없이 만들 수는 있는데 게임은 그렇게 하면 나중에 유지 보수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결국은 게임을 출시 못하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빅데이터 과정이 차라리 나을 수도 있겠네요. 그 어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의 원칙인데 기업에서 많이 원하고 거기에 맞춘 인재 자체가 별로 없을수록 그러니까 수요가 되게 많은데 공급이 없는 거야. 그러면은 페이가 오르는 거거든요. 어 차라리 그게 나을 수도 있을까? 근데 그거는 이제 알아서 판단하시고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려워요. 한 10% 20% 정도일 거고 혹시 국비지원으로 들어가서 높은 페이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아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되게 난해한 거 알아요? 질문이? 국비지원이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이제 있겠지. 누군가는 이제 엄청 고현봉자가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사람이 보편 그런 사람이 나일 것인가 그거랑 어느 정도까지 될 수 있는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근데 국비도 국비 나름이고 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높은 페이 자체는 국비로 하려면 진짜 탑 중에 탑 어떤 그 과정에서 내가 독보적으로 잘해야 돼. 아까 그러셨잖아요. 독보적으로 잘하고 싶다고 독보적인 수준이어야 돼. 그리고 보통 국비에 있는 강사들 중에 고현봉 개발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근데 그 강사들을 뛰어넘을 정도의 수준이 되어야 독보적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높은 페이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것도 아니라 제가 이제 이 질문들에서 가장 큰 문제를 생각하는 게 높은 페이 보다 더 문제가 생존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개발자 40대 치킨집 막 이런 드립이 있거든요. 40대 되면 이제 치킨집 차려야 된다고 이제 회사 그만두고 이제 어렵게 이직을 하셨는데 열심히 공부해서 만약에 1년을 했다고 칩시다. 1년 뭐 이것저것 준비하다가 1년 공부를 했어. 1년 하고 취직을 했네. 취직을 했는데 취직하고 나니까 한 40살 딱 되니까 나가래. 회사에 잘렸어. 그러면은 그게 높은 페이가 의미가 있을까? 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저는 약간은 저는 약간은 저는 약간은 되게 밝으셔서 희망을 이렇게 막 부시고 싶진 않은데 어 좀 더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취직은 될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한 사례들은 있는데 고연봉자까지 너무 욕심이 과하신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은 들어요. 사실 고연봉이라는 게 그렇게 만만한 건 아니거든요. 실제로 회사에서 엣지간한 업무 자체는 내가 그냥 혼자 있어도 싹 다 할 수 있을 정도? 그러면서 보통은 CTO들이 고연봉자들인데 CTO들 같은 경우는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수준이죠. 일반적으로는 회사에서 제일 괜찮은 수준이어야 되죠. 물론 그렇지 않은 회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CTO에 너무 많은 기대를 하실 필요는 없는데 우리 학생들이 너무 기대 많이 하더라고 내가 맨날 어 나 예전에 뭐 CTO였어 이런 얘기 하니까 그냥 저랑 비슷할 줄 알고 또는 기계인팀장처럼 비슷할 줄 알고 이제 CTO를 회사 CTO에게 기대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뭐 아닌 CTO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만 보통은 이제 리딩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보통은 어느 정도는 좀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잘하지 않을까 그 정도가 본인이 되셔야 돼요. 근데 20대나 뭐 30대 그 경력자 특히 30대 중반이면 저는 30대 중반에 제가 프리랜서를 좀 오래 했었기 때문에 30대 중반에 저 선배들 중에 10년 차들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10년 차 뭐 남자도 10년에서 한 9년 8년 차 이런 개발자들이 꽤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보통 30대 중반이면 그 정도 10년이 되게 빠른 빠른 편이고 한 뭐 한 7,8년 차는 보통은 되죠. 그 정도는 되는데 그 곳에서 독보적이기까지 하며 고연봉까지 받는다. 저는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답변 드릴게요. 좀 제가 뭐 꿈을 부셔서 미안한데 좀 냉정하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답변 드릴게요.